외교부의 중요 사명 중 하나는 자국민의 보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정의의 요원이 현지 코디네이터와 함께 핵심 인물 접촉 중에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하루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가져온 교사반이 뭡니까? 그 특정한 또라이 맞지? 생각만 하다가 사람을 다 죽어라간 순간대 야 이 사람의 신장! 국민 몰타인 트레스 맨다 제대로 된 검증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협상이 틀어졌습니다 요구 조건을 변경하겠답니다 우리를 도와주겠대 탈레반과 대면 협상을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설정해보겠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? 군사 작전 돌입한다는데 협상이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? 지금 작전 들어가면 제일 먼저 교족관이 위험하다고 I will send you to hell first 안돼!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vocors방이